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일단 이쪽에 있었는데? 아 저 밑에 있군요? 저 밑에 있군요 뭐하는거니? 뭐하는거지 지금? 아니요 안 나요 뽑으세요 왼쪽뿐에 너의 주인과 ídot은 왼쪽뿐은 가고 장소다시 랄빌 철즈! 랩투쉬 내가 넌 더 강한 척을 기대했을때 너의 마스터가 뭐라고 말할까? 오, 천천히! 도와줘! 그냥 묶어놓은 거 뿐인 것 같은데? 그죠? 그냥 묶어놓으면 한 것 같아 뭐 별거 저런 놈은 어... 그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? 원래? 어... 저쪽 저기? 저기 아까 갔던 덴데? 여쭤 여쭤 어? 어? 아따 포착포착 잘 뛰어다니네 그냥 뭐야 여기가 자 여기가 이제 거지왕이 있는 장소라고 하는데요 강비병 어? 치약? 거주왕 암살하기 어... 어... 세 군데 뭔가 있는데요? 잠시만요? 자 자... 계속 가보도록 하는데... 야 뭐야... 길도 없는데 그냥 점프해? 어... 어... 이렇게 죽었네? 어... 이렇게 죽었네? 그래서 한번 아... obviously... 이제 죽이러 가는건데 오 뭐야 자 자 자 자 자 좋아요 저쪽인데 이거 그 애죠 저 뭐야 오 오 오오 죄송해야됩니다 오 야 죽었다 야 총 쏘지마라 쯧 유사는 리아에요 강제로 즐겨찾기가 삭제 삭제되는 경우도 있나봐 그치 아 아 이렇게 막으면 이게 흡 오오 일단 도망가 지나가면서 그냥 아무런 아무 감옥 없이 그냥 야 애들 다 죽여야 되는 건가 애들 추운데 그 증기나는데서 몸 좀 녹이려고 하는데 얘가 다 막고 있어 자 일단 저 미션 지역에 가서 이것저것 다 해야 되나봐 올라가고요 아 그래요 더 문젠데 미친듯한 문젠데 그러면 어 저기가 목표인가 쟤 목표는 아니야 야 아냐 아냐 이거 목표 아니야 어어 뭐야 뭐하니 자 둘 맞고 무쌍이 안 되는군요 어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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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잖아 아우 그냥 보는 것만 해도 아프다 회복냐 아 또 들켰어 오오 아 야 어디가 야 내려와 내려와 아니 야 올라가 올라가 아니 아유 아유야야 암살 게임이라 갑자기 전투게임이 되어버렸어 자 오오 야 몇명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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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하하핳 오오 자 죽여 죽여 오 탁 으흐흐흐흐흐흐흑 다죽였어 다죽였어 후 회복량이 좀 있어야되는데? 회복량을 좀 많이 썼어요 지금? 후추 후추 의약품 의약품 하나 더 데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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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ㅡ 어이 자 이렇게 해도 공중함살 공중함살일거야 오오! 아아이구 무슨 가볍게 죽일 수 있는 거로 어? 우와! 우와 너무한데? 아 여기서부터 다시 아이씨 아 이거 다 해놨구나 해놓은 거군요 어? 뭐야 어?